고구마, 왜 울고불고 난리야 맨날 응, 우리 벨새끼는 엄마가 그렇게 좋아? 아이고, 이리와 이리와, 고구마 우리 벨새끼 얼굴 좀 보자 고구마 다른 애도 어디 갔어? 벨새끼가, 아이고 응, 엄마가 그렇게 좋아, 밥 다 먹고 응 저리, 대장에도 왔어? 대장아 대장에도 왔어? 대장에도 맛있는 거니까 대장에도 맛있는 거 먹자 대장에도 맛있는 거 먹자 여기 잘생긴 대장에 대장 엄마 먹자 주로 먹자 주로 먹자 주로 먹자 주로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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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